자, 손 좀 볼까요? 네 진짜 조그맣다 제가 여지껏 본 손톱 중에 제일 작은 거 같아요 애기 손 같아, 애기 손 혹시 지금 나이가 몇 살이에요? 저 21살이 아, 애기네 애기, 애기 많네 가뜩이나 작은데 다 뜯어놨어요 너무 많이 뜯어서 몇 살 때부터 뜯었어요? 저 초등학교 초등학교 때부터 그래서 손톱이 안 자랐구나 진짜 작아 내 몇 배일까? 가운데 손톱으로 비교해볼까요? 네네 한 하나 둘 셋 넷 내가 한 다섯 배는 될 거 같은데 그쵸? 네 일단 케어부터 할게요 네 안 아프죠? 네 얘가 생긴 거는 좀 무섭게 생겼는데 아프진 않아요 그래도 케어만 해도 손톱 조금 커질 거 같은데요? 큐티클이 많이 덮고 있어가지고 아 그래서 손톱이 더 작아 보이는 거라서 이런 거 처음 받아서 굳이 젤 안 하고 케어만 받아도 손이 깔끔해져서 덜 뜯게 돼요 이게 자꾸 지저분해 보이니까 막 뜯는 거라서 지저분해 보이니까 막 거슬려서 뜯는 거잖아요 근데 케어 한 일주일에 한 번씩 받으면 손이 계속 깔끔하게 유지가 돼서 손이 예쁘니까 덜 뜯게 돼요 큐티클이 지금 요 밑에까지 내려가 있는데 이거를 제거하면은 손톱이 많이 커져요 손톱은 엄청 작은데 큐티클은 되게 많이 내려와 있네요 이거는 어느 정도는 그리고 타고 나는 거예요 큐티클은 관리 안 해도 없는 사람은 없고 관리해도 계속 많은 사람은 계속 많아요 저는 계속 많은 스타일이에요 관리해도 큐티클이 큐티클이 거의 손톱의 절반을 이렇게 덮고 있어 그래서 이것만 제거해도 손톱이 많이 커질 거예요 엄청 많이 커졌어요 벌써 커졌죠? 벌써 커졌죠? 진짜 조그맨 진짜 조그맨 이 손톱 유난히 작은 거 같아요 애들 주면 좀 불어 뜯을래 깜짝이나 조그만 손톱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아 너무 귀여워 쪼끄매가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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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ool 척이라도 아니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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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 찍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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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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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즈에 비해서 손톱 길이를 너무 길게 연장을 해버리면 이게 붙어있는 면적이 작으니까 뒤집힐 수 있어요. 어디에 잘 못 입게. 요즘 겨울이라 옷 무겁잖아요. 그래서 옷 같은데 이렇게 걸리면 뒤집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길이 여기서 조금 줄일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손톱 길이를 너무 길게 연장해 주세요. 그리고 손톱 길이가 너무 길게 연장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시 또 자랑해야 돼. 조카한테? 네. 이제 엄마랑 이모한테. 이제 그럼 조카 자기도 해달라고 울고불고 난리 난다고. 아 그래도 요즘에 진상 소리 듣는데. 그러니까. 엄마랑 이모한테 혼난다고 그러면. 너는 왜 애한테 그걸 자랑을 해가지고. 알아봐. 알아봐.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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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gment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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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ditorial 너 주세요 공돌이 얼굴 사이즈를 얼만큼을 양을 떠야 될까? 양 손 넘지하면 좀 그러니까 오 좋아 양 적당히 잘 떴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시 그대로 다시 돌아오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우 조금에서 안 보여 제가 사실이 눈이 나쁘거든요 안경을 쏙걸걸 그랬나봐 원래 일하면선 다 보이는데 조금에서 안 보여 넣어주세요 이제 커서 좋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앉아 있느라 고생했어요 감사합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제일 힘들죠? 이거 너무 귀여워 진짜 너무 귀여워 지금 손톱이 엄청 작잖아요 그래서 얘가 힘이 많이 가해지면 떨어질 수 있어요 가장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이렇게 손톱 눌러보는 거 지금 손톱이 딱딱하니까 자꾸 이렇게 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이거 절대 하면 안 돼요 근데 이거 절대 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 안에 이만큼 밖에 안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여기를 눌러버리면 여기 안에 이만큼 밖에 안 붙어 있는데 그게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손톱이 뒤집힐 수도 있고 하니까 절대 이렇게 눌러보지 말고 절대 이렇게 눌러보지 말고요 그리고 또 바지 입을 때 이렇게 벨트 고리가 있는 바지는 뒷부분 벨트 고리 양쪽 있죠 네 여기를 이렇게 걸어 올려서 입으세요 이렇게 입으면 또 여기가 청바지 같은 경우는 억세잖아요 이렇게 올리면서 손톱이 또 뒤집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벨트 고리에서 이렇게 바지 입으세요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웬만한 거는 모든 건 다 도구를 쓰세요 뭐 택배 뭐 뜯을 때 뭐 이럴 때 있잖아요 칼로 뜯어요 손톱으로 뜯지 말고 손톱 생겼다고 막 손톱 막 쓰면 안 돼요 애기손 같아 애기손 귀여워 애기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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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톱은 너무 오래 놔두지는 말고요 네 되도록이면 3주에서 4주 지나면 지우세요 네 꼭 여기 안 오셔도 괜찮고 동네에서 지우셔도 되는데 네 꼭 샵에 가서 지우세요. 손으로 잡아뜯으시면 안 돼요? 네. 손으로 잡아뜯으면 가뜩이나 조그마한 손톱 더 줄어낼 거예요? 네. 열심히 빌려서 올게요. 멀리서 오느라 고생했어요.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조심히 들어가세요.